죄는 지었지만 사진은 찍히기 싫어 조사는 3시간이었지만 6시간을 추가로 경찰서에 있다가 귀가해 더욱 우스운 골을 보이고만 김호중인데요. 김호중의 세 번째 경찰 출석은 당장 가겠다는 김호중 측과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의 단계부터 띄걱거렸습니다. 자진 출석 형식을 빌은 이번 조사는 김호중이 연속된 거짓말 끝에 등 떠밀리듯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에 앞서 김호중의 언론 앞에서 팬들에게 최소한의 사과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김호중은 비공개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김호중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거쳐 곧장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조사 후에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출석은 오후 2시쯤 조사는 3시간여 뒤인 오후 5시 반쯤 끝났는데 김호중은 취재진을 핑계로 귀가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밤 10시가 훌쩍 넘어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온 김호중은 취재진 앞을 그냥 지나쳐가는 듯 하더니 마이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발언과 태도에선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있으면 또 성실하게 받겠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 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또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인사 후 준비된 차량에 황급히 탑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죄인 김호중이 보여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중범죄 사안을 보도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들을 맞닥뜨리기 버거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후 김호중을 대신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 나선 변호인의 발언 내용이 갸웃거리게 했는데요. 검사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에 따르면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범죄 인정을 한 부부는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호중의 입장을 대신 전달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는 양심의 기초에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다. 김호중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답했는데요. 이날 발언으로 본다면 김호중이 자진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다기보다는 변호사의 제안이 먼저였던 것으로 해석되죠. 변호사가 먼저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 안 된다고 더 이상의 거짓을 막아섰고 뒤늦게 김호중이 공감하고 동의해서 5일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던 것으로 인과관계가 이어집니다. 김호중 변호인은 매니저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했는지 묻자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성실히 조사받았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추구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다. 김호중의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에 모든 게 포함돼 있다. 앞으로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하지 않겠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 씨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는 경찰 공보 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적 공인이지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사과와 고개 숙임이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호중 변호인은 한순간에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여움 풀어주시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잘 변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거물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행방이 공개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이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과 함께 김호중이 사고 전후 이용한 다른 차량 2대의 메모리 카드도 사라진 점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사고 당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김호중의 행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해당 장치에는 김호중의 음주 정황은 물론 소속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 안에 들어갈 땐 취재진을 따돌리는 데에 성공했지만 나올 땐 실패해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김호중인데요. 경찰 출석 전 경찰에 자진 출석 때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로 공개 입장 표명을 예고했지만 취재진을 따돌리고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더불어 조사 후 변호인이 대신 나서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 시간을 한참 어겼습니다. 이미 비호감인데 더 비호감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취재진들을 따돌려 이제는 언론에게도 찍혀버린 듯한데요.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 외에도 도주치상 혐의 및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어 대중의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후에도 단독 콘서트 등 예정됐던 스케줄을 소화했으며 23, 24이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에 예정대로 출연하는 등 봉과 사를 철저히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김호중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번 공연과 관련된 개런티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번 공연에 출연 예정이었던 KBS 교향악단 단원들도 김호중 출연 회차에는 불참을 결정하면서 김호중 측 의지와 상관없이 공연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이 공연의 티켓 예매처인 멜로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슈퍼클래식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미 예매를 취소한 관객에 대해서도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연은 예매 시작과 함께 2만석 전석 매진됐었지만 환불 규정 변경 공지 후 6천석 이상의 취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요계에선 오는 6월 2일 2일 예정된 김호중 김천 단독 콘서트도 계획대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책임감에 따른 결정이라 해도 최소한의 자숙조차 없는 모습에 팬 아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김호중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회원 수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던 김호중의 팬카페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1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김호중을 영구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판에 올린 글이 30일 안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kbs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중 퇴출 관련 청원 중 두 건이 이미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k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김호중의 학교 가해 관련 의혹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와 사건들을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채널에 가수 김호중 씨가 경국예고에서 학교 가해를 저질러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 또는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또 카라큘라는 지자체 예산으로 김호중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광덕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관계 및 세금으로 지출된 예산 규모와 지급된 로열티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제보글이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김호중 학창시절 이미 유명하다 전여친 구타의 음주운전에 학교가 해 의혹까지 비밀은 없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호중은 과거 한 방송을 통해 고등학생 때 조직 생활을 하고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키워주신 할머니의 유언의 정신을 차려 성악에 매진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죠. 여기에 가수로 데뷔한 뒤에도 전여친 구타 및 병역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뒤따랐는데요. 김호중이 말하는 진실, 저지른 죄, 그리고 반성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뺑소니를 인정하게 만든 양심은 누구의 양심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미 무너진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아쉬운 행보를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